안녕하세요. 2024년 제1기 장년교과 시편의 해설을 맡은 목사 박진우입니다. 삶의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 교과인 구관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0편 118편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실 것이오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어릴 적 아버지께서 선물을 사오시면 그 선물을 사오신 아버지는 아니 보이고 그 선물에 눈이 팔려서 아버지를 뒷전으로 밀려나게 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참 죄송한 일입니다. 사실 지금 마음에 더 아련한 것은 그때의 선물이 무엇이었느냐가 아니라 선물을 고르고 준비하고 사오시는 아버지의 마음일 테죠. 잘 아시는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많은 이들이 성경을 통해 영생을 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생이 곧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영생이라는 선물이 필요하니 성경에서 지식은 얻고 구원에 대한 약속도 배우는데 정작 그 선물을 주시는 분 그 영원한 생명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다는 거죠. 바라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내가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찾느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다. 구원에는 관심이 많지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작 외롭게 내버려 두는 것일지도 모르죠. 이번 교과의 주제는 예수님이십니다. 시편의 글들을 통해 그 속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이번 교과의 주제입니다. 교과의 첫째 날은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룩한 목자입니다. 여호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시편 23편이죠.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이 양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이미지를 우리 마음속에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라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신앙과 삶은 사실 완전할 겁니다. 다윗의 삶에서 시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간들은 만족스럽고 충만했던 시간보다 절박하고 다급했던 시간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볼 때 시편 23편의 한 구절 한 구절은 그의 삶을 전방위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를 쉴 수 있게 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를 안전한 것으로 이끄시고 긴급한 순간에 우리를 구해내시고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심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모든 악한 것과 위험한 것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대신해 무기를 집어들고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연약한 나를 세워주시고 존귀히 여겨주셔서 여러 가지로 결핍된 나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고 도리어 부요하다고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는 나의 목자를 따른다고 생각하지만 주의 보살핌과 사랑이 평생토록 나를 따라오므로 나는 주님과 헤어질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목자인 것만으로도 이미 행복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이 10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이 양이 아니라 목자였단 말이죠. 목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내 목자라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목자인 다윗에게 여우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는 의미 말입니다. 제가 이전의 교회에 있을 때 큰 교회에 부목사 역할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단위 목사님이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일할 때도 신이 나고 제가 그분과 함께 있으면 참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한 2년 정도를 지낸 뒤에 갑자기 그분이 5월달쯤에 기관으로 발령이 나신 겁니다. 보통 인사이동은 2월달에 발표가 되는데 5월달쯤 발령이 나신 거예요. 그리고 합회는 또 다른 단임 목사님을 파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교회를 8개월간 임시로 단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상황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긴 한데 짐이 너무 무거웠던 겁니다. 막막하고 또 하는 일들도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설교도 그때처럼 힘겨울 때가 없었습니다. 뭔가 잘해야 된다라는 압박감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사실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10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이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단임 목사님이시니 라고 읽히더라고요. 내가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먼저 짊어지신다는 약속이 저에게 정말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내 짐을 맡긴다는 말도 이제 이해가 좀 깊이 되었고요. 하나님이 나의 짐을 대신 져주신다는 말은 나의 모든 어려운 점들을 돌봐주신다는 말뿐 아니라 그 당시 나의 불평, 나의 이기심, 나의 모든 죄악을 대신 져주신다는 말로도 이해되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분이 맞습니까? 나의 단임 선생님, 나의 사장님, 나의 팀장님 예수님이 그런 분이 맞으십니까? 교과책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0장 14절의 말씀을 또다시 소개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를 아시고 나를 돌보시는 그분은 내 모든 죄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시는 목자입니다. 오늘의 내가 나의 일상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희생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삶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처럼 10편, 23편의 이 이미지들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목자 되신 이미지가 우리의 신앙에 이렇게 풍성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과의 둘째 날은 10편, 22편을 소개하며 고난받는 메시아 이야기가 10편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0편, 22편의 저자 역시 다윗이지만 10편, 22편의 많은 부분들은 다윗 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겪었던 마음의 고통도 이 시의 실제이겠지만 다윗도 모르는 메시아의 십자가 고통을 다윗은 그의 감정을 설명하면서 세세하게 그도 모르는 사이 예언한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외치신 이 고백은 아주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셨어요. 분리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 땅에 내려와 계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고난을 당하시거나 오해를 당하시는 순간도 예수님은 아버지와 늘 함께였기 때문에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개세만의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은 생에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이름으로 아버지를 부르십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통은 제자들의 배신이나 십자가의 형벌이나 채찍질의 고통뿐만 아니라 하늘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항상 마음을 함께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교제하시던 하늘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와 저주의 대상으로 취급하시는 그런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뱀처럼 대하시고 죄, 저주를 다 받아야 하는 저주의 대상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심장은 그 아버지와의 분리 때문에 심장이 짓이겨지시고 찢기이셨습니다. 교과에서도 소개하고 있는 시대의 소망 753페이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의 대리자여 보증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 모두의 죄가 놓여졌다. 우리를 율법의 정주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그분은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으셨다. 아담의 모든 자손의 죄가 그분의 마음을 눌렀다. 불법으로 인하여 생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부하심 곧 그분의 무서운 진노가 당신의 아들의 영혼을 전율하게 만들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 심정을 10편 22편 6절은 나는 벌레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벌레, 톨라라는 히브리어는 다리가 있는 곤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붉은 형태의 구물거리는 거머리나 구더기 같은 생물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싱그럽죠. 또 혐오스러운 대상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벌레요 라고 말했다는 것은 하나님께도 인간들에게도 그런 혐오의 대상으로 존재하셨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취급을 당하시면서 또 아버지와 분리되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런 우리를 당신 품에 품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시편의 부분 부분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복음서의 십자가 사건뿐 아니라 시편 22편과 118편 같은 구절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생히 그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과의 셋째 날은 다윗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충성스러웠던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기초로 다윗의 삶과 그의 백성들을 책임지고 돌보셨습니다.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시편 89편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고 그를 회복시키셨으며 그의 왕위를 보존하셨습니다. 또 한편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셨다는 것이 다윗을 불이하게 맹목적으로 편드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윤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며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시편 89편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때때로 하나님의 진노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잘못하면 진노를 바라시는 조건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진노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는 어떠한 죄와 연약함 가운데 있더라도 용서하지 않고는 견디실 수 없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또 그 사랑하는 자녀를 파괴하는 죄악에 대해서는 진노하십니다. 그 죄는 하나님을 전혀 공격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죄가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괴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본성을 가지셨습니다. 죄는 용서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은 용서하지 않으실 수 없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 마음속에서 하나의 본질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가 죄와 하나로 뒤엉켜 있을 때 그 죄를 분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작용하는 것이며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그 죄를 버리지 못하고 죄와 하나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자기 살을 끊어내는 심정으로 자녀를 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치기보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먼저 내어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언약의 당사자가 되시고 또 언약의 성취가 되셔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구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따라서 이루어내십니다. 다윗 언약이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운명도 영원히 보존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장자가 되셔서 우리는 그분과 운명을 함께하며 특별한 영예와 권위를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과의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은 시편 110편에 나타난 메시아의 특별한 직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 2절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시편 110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희가 잘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이 시의 화자인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시작합니다. 다윗에게 여호와가 계신데 또 주님이 따로 계신 거예요. 게다가 그 주님의 원수들이 발판되기까지 여호와의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를 노래하는 다윗이 있고 여호와가 있고 여호와의 오른쪽에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또 다른 분이 계신 것입니다. 시편 110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라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일어서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은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에 이와 아주 비슷한 장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 스테바니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기서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기름 부음받은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로를 상징합니다. 여호와가 계시고 그 오른쪽에 계시는 또 다른 주 말이죠. 그리고 그 메시아는 원수들의 발등상을 원수들을 발등상 삼으며 권능의 규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왕의 호를 들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서십니다. 이 장면은 세상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께서 하늘 아버지의 언약을 따라 왕으로 즉위하시는 왕의 대관식 장면을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지난 교과에서 드러났던 목자이시며 고난당하시는 언약의 메시아가 이제는 왕이 되시는 장면을 교과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의 왕이 되셨고 세상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십니다. 이 같은 이야기를 다니엘서 7장 22절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와서 지극히 높으시니의 성도를 위하여 원안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여기에 옛적계부터 항상 계시니가 있고 지극히 높으시니가 있죠. 한 분이 오셔서 성도들의 원안을 풀어주시고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비로소 온 만물은 창조주의 권위와 질서 가운데 있게 되고 죄인들은 회심하고 주님 앞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 원통함을 풀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찬양하는 장면으로 다니엘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교과의 다섯째 날은 그 왕이신 메시야가 왕으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직분을 취하시는 것으로 나옵니다. 여기 아주 독특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왕이면서 선지자였던 인물이 있어요.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또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인물이 있어요. 사무엘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왕과 제사장을 겸임했던 인간 이스라엘 왕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역할의 구분이었으며 제사장은 내위 가문의 사람들이 맞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어겨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교만으로 간주하셨고 사울 왕이 제사장 사무엘이 오기 전에 번제와 화목제를 먼저 들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우시아 왕은 제사장이 해야 할 분양하는 일을 대신하다가 죽을 때까지 나병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10편, 110편에 나타난 메시아는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 여우와 우편에서 일어나셔서 왕위를 계승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10편, 110편 4절 그 밑에 절에는 제사장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의 규율인 레위지파의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4장 18절에 소개된 살렘 왕 지극히 높으신 이의 제사장인 멸기세댁의 서열, 그 반차를 따라 예수께서 왕이시면서 또 제사장이시기도 한 특별한 직분을 받으셨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살렘 왕 멸기세댁 안에서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이 하나 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과 제사장의 직분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의 왕의 자격을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심판자이자 통치자로 세상에 세워지셨지만 아직도 예수님 보시기에 속죄 가운데 있지 못해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아차리시고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서 봉사를 자처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특별한 봉사와 섬김을 10편, 110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834페이지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곳에는 보좌가 있고 언약의 무지개가 그 보좌를 둘러 있다. 죄 없는 세계의 대표자들이 모두 그곳에서 구주를 환영한다. 그들은 열렬하게 구주의 승리를 축하하며 저희 왕에게 영광을 돌린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것들을 거절하신다. 아직은 그분이 영광의 관과 왕복을 받으실 수 없다. 그분은 아버지 앞으로 들어갑니다. 그분은 당신의 상한 머리와 찔린 옆구리와 상천한 발을 보이시며 못자국 있는 그분의 손을 드십니다. 그분은 회개하는 한 영혼을 인하여 즐거워하시고 한 영혼을 인하여 기뻐 노래하시는 아버지에게 가까이 나아가신다. 제가 이 시대의 소망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시대의 소망의 맨 마지막 챕터, 87챕터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라는 이 챕터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이 세상의 왕이 될 자격을 얻으셨지만 그 왕위를 잠시 보류하시고 어떻게 제사장 직분을 취하시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 꼭 읽어보시면 이 교과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가지 표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시편에 예언적인 고백들이 없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속과 그리고 우리의 구원들을 위한 하나님의 봉사를 이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제한되었을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놀랍도록 정확하게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시편에서 발견해 나가는 것들 또한 우리가 시편을 연구하는 즐거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을 매일 붙으시고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예수님을 묵상하시는 일에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교과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